별처럼 빛나는 프리미엄으로 특별한 현대자동차 고객님만을 위한 고품격 예우 프로그램 2016년 H 프리미엄 패밀리에서 펼쳐진 수많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별별 즐거움과 설렘이 가득한 테마여행 한 träм리에서 사진처럼 사진 찍는데... 안들어 가지고 있는 사진 찍는데 다 장꾸기 verschil에 세척이, 저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 수많은 시각 장착장에 되돌보셨습니다. 아들이 힐링하는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해외님은 여러분이 마신 받아보실 chewy dice 좋은 추억 거리를 만들고 살겠네요 너무 좋아요, 여기 어제도에 진짜로 살고 싶어요, 여기 여름에 캠핑 가는 그런 기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가족이 다 갈 수 있으니까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당첨 또 됐으면 좋겠어요 또 현대차에서 너무 꼼꼼하게 모든 프로그램을 시간에 따라 잘 해줘가지고 굉장히 여행을 즐겁게 풍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 계획 어디를 가야 할지 여행 계획을 짜던 중에 엄마가 엄청 기쁘게 당첨됐다 야, 여기 가자 저도 누나랑 매형이랑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마련이 돼서 너무 좋았고 첫 휴가를 현대에서 마련해준 캠핑장에 오게 돼서 정말 좋네요 현대자동차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신 분에 있어서 고맙고 더 많은 고객들이 더 좋은 이런 기회를 갖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별처럼 빛나는 감동과 웃음이 함께하는 공연으로의 초대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공연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고객과 가까이 이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현대자동차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다양한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꽤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VIP 좌석에서 개인적으로 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좌석이었는데 연락이 와서 어쨌든 엄마랑 같이 엄마도 뮤지컬 참 오래간만에 보게 된 건데요 같이 오게 돼서 기쁘고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해줘서 현대자동차 측에 감사드립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고객님의 삶이 더욱 빛나고 특별해질 수 있도록 H프리미엄 패밀리는 언제나 새로운 생각으로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2017년 더욱 알차고 품격 있는 서비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